이번 영상에서는 줄자 모양의 테이프 툴 그 다음에 프로트랙터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같은 보조선이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줄자를 클릭하고 줄자 테이프 툴의 사용 방법은 우선 클릭을 하는 개념인데 이런 축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축과 평행하는 선이 만들어져요 축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선을 그리면 그 선의 단축키는 T입니다 단축키는 T구요 선의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구요 지우개로 또 지워줍니다 이렇게 다 지워지고 그럼 여기 창문을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편집 상태죠 이때 줄자로 클릭을 하고 원하는 만큼 7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측에서 또 뭐 얼마야 한 천 정도 입력할게요 이쪽도 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복사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선을 그냥 우리가 이 선처럼 보조선을 클릭하고 Move 틀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1,000, 1,200 어, 1,200이 가능해서 좀 이상하네요 보조선 클릭하고 1,500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선이 그려졌고 보조선 위에다가 사각형 툴로 rectangle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면 보조선에 맞춰서 라인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시 툴로 이렇게 쭉 밀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보조선 테이프 툴의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알아보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옮기시면 이렇게 보조선하고 포인트가 생겨요 얘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클릭을 해서 움직이셔야 평행한 선이 나오고 꼭지점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테이프 툴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스케일 리사이즈 하는 기능이 있어요 리사이즈 테이프 툴의 리사이즈 기능을 좀 더 알아보려고 새로운 예제를 열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미지 도면이 열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도면을 스케일에 맞춰서 키워서 이 도면을 이용 이 이미지를 도면처럼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금 1220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 부분을 스케일을 맞추려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길이를 댄 다음에 이 길이 값에 이게 지금 8,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스케일을 계속 늘려가면서 맞추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리사이즈 기능을 사용하면 이 테이프 툴에서 제가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을 또 해줍니다 그럼 지금 길이상으로는 8,935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수치를 10,220이라고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여기까지 10,220 엔터 눌러주면 이걸 리사이즈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이제 10,220이 나오면 맞겠죠 쭉 가보면 10,220 지금 10,220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도면처럼 얘를 제가 찍었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찍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10,220 맞죠 그래서 스케일이 맞죠 이렇게 리사이즈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리사이즈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그 제가 지금 리사이즈 할 때 이 이미지 바깥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익스플로드 해서 또는 이게 어떤 그룹 상태라면 이제 그룹을 지워주고 리사이즈 할 때는 안에 더블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그룹 상태 안에 편집 상태 안에 들어가서 리사이즈를 해주시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고 10,22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룹 바깥에서 하면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다 얘 박스는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크기예요 네 이 크기가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 상태였다 이 상태였는데 그냥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크기가 10,220으로 커졌어요 커진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문제가 아까 값이 달라졌죠 얘도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안 커졌죠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서 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때 다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다 그 설정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룹 바깥에서 이 이미지만 넓히고 싶은데 이 이미지만 스케일을 맞추고 싶은데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다른 것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더블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리사이즈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면 관련된 영상을 좀 링크를 후반부에 해놓을 테니까요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좀 더 이용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좀 알아 두시면 좋을 게 이런 거예요 보조선을 그리면 제가 이제 얘를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룹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룹 안쪽에 들어가서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룹 바깥으로 나가서 지우개로 얘를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져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지워졌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지워지면 눈에 딱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안에 있는 작은 가구들을 모델링을 하다가 가구들을 모델링을 하다가 보조선을 보조선이 있길래 지웠는데 알고 보니 이 녀석의 이렇게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로 얘를 지우면 지금은 안 지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웠어요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까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보조선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보조선을 지울 때는 이 지우개 모양 이걸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안 지워지면 얘는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얘를 지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선 지울 때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보조선 딱 선택하고 Delete키 눌러가지고 열심히 작업했던 것들을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제터도 안 먹고 5분 정도 지나면 오토 세이브 기능도 이제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날려먹는 거죠 예전 버전에서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도 다 지워졌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요 좀 전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Protractor는 저는 이 기능을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보조선도 보조선을 그려놓고 Rotate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rotractor는 각도로 보시면 돼요 각도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을 보시면은 뭐 이제 책에 제가 소개해드린 예제는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45 입력을 하고 Rotate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Rotate로 드래그해서 축도 드래그해서 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중앙에 라인을 그려서 이 선을 Move 툴로 이렇게 이동하는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능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는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Protractor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테이프 툴은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